디바가 두 명이야.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디바112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팀으로 한 다섯 명 왔었는데. 전승입니다. 전승입니다. 눈쟁이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티쥬 돼 있나? 여기 있네. 나도 친추점. 우리 팀으로 한 네탑포만 가서 전승이야. 남는 거 하겠습니다. 쉬메트랑 운반이에요? 아냐 아냐. 남는 거 남는 거. 나도 남는 거. 픽해 먼저 픽해. 팽이랑 딜 하나. 둘이 무슨 유저야. 빨리 둘이 말해요. 난 남는 거 그냥 저 5라운드에요. 오케이. 그럼 난 맥 그레이. 그럼 난 라인 나버풀. 오게. 오게. 맥 그레이. 아 코막히 와. 감기 낫는 법 좀. 그럴 땐 오버샵에 안 돼. 아. 아. 안 돼. 스크림 해야 돼. 네? 니하오. 야 우리. 선승의 기록을. 니하오. 니하오. 그 기록 내가 깨주지. 미안하지만 나도. 게임은 좋을 거야. 오케이. 좋았다. 오케이. 게임 끝났다. 이 중에 스파이가 두려있어. 패배로. 패배. 난 니 묵구가 가장 좋더라고. 패배로 이끌어가는 도대체. 야. 마노. 겐지. 마노. 겐지. 로도그 자리야. 삼탱이에요. 삼탱. 로도그 자리야. 웨인스터. 겐지 나왔겠다. 겐지. 게지. 게지 완석하셨어. 여기 아나. 요기 아나 빌. 내 드로워 아나 빌. 아나 다운. 야 자리야. 위에 자리야. 위에 자리야. 위에 자리야. 깡클 자. 겐지 꿀잠. 하나 두 일. 아 자리야. 아 자리야님. 호그. 호그만 피. 잘 안 쓰려고. 원숭이 꿀잠 원숭이 꿀잠 오 잘 못 쳤다 루슈한테? 루슈한테? 썬더루슈 왼쪽 2층에 겐지 자리야 두루실드 빠졌고 아 살려줘 우리 하나 없어요 우리 하나 없어 리퍼 힐 안들어가요 좋아좋아 겐지 뒤에 들어와있어요 루슈 있는데 사살 오케이 김오티 지렸다 석양 아 근데 리퍼야 궁 왜 썼어 죽을래? 야 이번에는 야 이번에도 쟤 내 영상 그대로 가져가서 구독눌러 날라온 애가 있다고요? 누가? 적자비야 궁 있어요 퍼져봐요 번역에서 외국 그런거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아깐 내가 아나 옆에 없었어 근데 그 출처 안달아보면 방에 문제있겠죠 안되지 자기 영상인척하는 사람이 나한테 오네 나한테 오네 나도 일인줄 하다 남은 사람들은 자살해요 비켜주지 말고 자살해 자살해 이거 리스컨 안 보이게 빨리 오른쪽으로 나오셈 난 그냥 찔래 태웠다 아 X됐다 나 살려줘 제대로 꼬였어 뺏뺏뺏 적당히 하고 랭크 올려주시면 제가 처리할게요 아 아깝다 비트 쳤어 왼쪽 호그 궁극기가 준비됐다 호그 2층으로 가는거 같아요 오케이 아 내가 비트만 있으면 되는데 빨리 죽어서 2층에 호그 있는거 조심하고 코다 오기전에 한번 싸울래? 코다 오기전에 한번 싸우자 아나 수면치 빠졌어요 호그 2층 호그 2층 호그 왼쪽 2층에 있어요 호그 왼쪽 2층에 있어요 어 잘못졌다 아 리쿨한테 주려고 했는데 아 모르겠다 원숭이 뒤에 와있어요 겐지 피해 상대 베이스에 아 호그 호그 겐지 혼자 남았어 어 빼야돼 빼야돼 저희 아나 없음 아 저거 자 망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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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이 정도는 약 돈이에요 증폭 없어 기다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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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뽕 잡으쪄어 겐지 짜야 겐지 짜야 뽕 호그 쪄어 나이스 뽕 호그 쪄어 나이스 이거 화물 봐야돼 화물 봐야돼 서류할게요 URL 주세요 URL 이거 서로 딜러 하나씩 없어요 이거 해볼만해 야 저희 아나 어 우리 딜러 잘라졌다 우리 스키 쓰지 우리 퐁 쓰지마 scale 자리아 굴짘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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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노 리퍼 쟤 폼시스 게이드 저 뒤에 힐 좀 야 저기 군 거의 다 빠져서 자리야 궁 나 저기 자리야 궁 있다 생각해 왜있죠 조심해 조심해 야 리퍼야 너 아리였으면 죽었어 어디야 어디야 야 2층 호그 2층 호그 조심해 2층에 호그 겐지 겐지 질 붙여 아 나 죽었어 아 죄송 아 겹쳐가지고 죽이 너무 힘들어 힐킹 못먹었다 대지 만사 빠졌고 호그 그래프 없어 호그 그래프 없어 우리 아나 없고 하나 2층에 하나 2층에 하나 2층에 제가 아까 키웠어요 큐가 너무 안잡혀서 공격 왔습니다 야 아나 여기 빼고 봐줄 사람이 없어 거기 저기 아나 없어요 아나 없어요 여기 어디야 우리 라인 힐 안들어가 아나 없어 발사 에이씨 라인님 거기 고개 내밀어 라인님 안보여 나 모르겠다 나이스 고농이 저기 아나 없어 아나 남았어 아나 남았어 우리 하나도 없어 아 그래야되는데 남아있었구나 저기 아 쟤도 루시우랑 리퍼될게 없대 응 나도 남았대 없어서 공격하기 좋은 마법이니까 2분? 근데 이거 두턴만 막으면 돼요 이게 괜찮을걸 그렇게 괜찮이 아니라 내 천인데 아니 뭐 두턴 막으면 되죠 길게 끌면 돼 여기 쳐다 돌기 전에 여기 쳐다 돌기 전에 여기 서경각 잘 봐요 뽕 겐지 나이스 여기 스타먹었다 겐지 1 아 겐지 1 아 겐지 1인데 못 잡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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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나이스 나이스 겐지 따 나 할 수 있었는데 펑 펑 섬 face 현재 정입 궁극기 쏜 이제 힐 나한테 받아 2층 1윎 2층으로 물건가봐 언제라고 1층에 있어 2층에 이 쪽으로 있어요 몇번? 오케이 리퍼 줘도돼 아니 이쯤으로 온다 리퍼 안다 우리 힐 들어 둘만 따로있어 이거 바로와야 돼 리퍼 좀면 명력 빠지고 정대 좋아 이거 한터 막으면 돼요 여기서 이 한터만 막으면 돌격킬 원숭이 꿀잠 원숭이 뒤에 꿀잠 디에 리퍼 디에 겐지 오케이 내가 망칠 수 없지만 여기 숨어있다가 돌 한 명 한 명 끌고 이거 이거 우리 자리아공으로 막자 자리아공으로 아 우리 너무 수삭했어 아깝다 자리아공으로 비치랑 자리아공 비치 다 펴야돼 여기 있는지 몰라 한 명 꿀잠재워놨어 confusing 가방 웅숙이 웅숙이 어디다 던지냐 조류탄 qualified 나이스 트ager 취미가 에이미급으로 잘해봐 점수 양대 2 공수 변경 어 아 이기야 이거 40발 치명타 면버 너무 다이아에서 겨우 잘 근데 디바 헷갈림 누가 누군지 너무 헷갈려 쟤 안와도 먹혀요 저거 디바 누구 디바에요? 리퍼 디바에요? 루슈 디바 먹히 먹히 저 개새끼 채팅 쟤 떨어지네 아 아 둘이 아이디가 똑같아서 헷갈리냐 흠 한 명은 디바고 한 명은 씨바하지 여기 까지네 아 내가 한 디바 1이 한 한두 달 동안 처먹다가 저놈을 뺏고 내가 바로 뺏어 경쟁 지려요 공격 시작까지 상실 아 이거 채팅도 배틀코드 앞자리는 보이게 해줘야돼 헷갈려 옥상 보세요 옥상 저 스프레이 풀었어요 아 뭐야 저다 어떻게 풀었어 아 윈스턴으로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목소리로 뭐 없앴나? 야 진짜 뻘짓 뻘짓 저게 이 점은데 멍스턴 혼자 개척됐어? 이거 제가 오른쪽 윈스턴 갈 테니까 후라이 생긴 없어 이거 저 어떻게 하든 아나는 못 잡거든요 뭔지 알아? 아 나 면상에 맞았어 어그로만 갈 때 나오세요 윈스턴 상대 위에 윈스턴 있어요 아나도 윈스턴 윈스턴 내려왔어요 윈스턴 내려왔어요 윈스턴 라인 내려왔어요 라인 내려왔어요 리퍼 내려왔고 아 윈스턴 뒤에 라인돌진 상대 3템 그대로 들어가요 상대 3템에 견제할게 없어요 원거리 견제할게 리퍼라서 우리 매크리로 2층먹고 아 근데 2층먹고 하기 힘들라나? 아 루이스 힐 받아 나한테 어 힐팩 안먹을거야 나 나 궁 나왔어 석연구로 석연구로 한번 하다 뭐야 뭐야 내가 옆길 뛸테니까 내가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요 뽕 70% 뽕립뽕 제가 옆길 뛸테니까 상대 하나 궁이 더 빨리 찰거 같은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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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라인 어 나 제압이야 제압 자리야 제압고 원숭이뽕이에요 원숭이뽕 상대 원숭이뽕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우리 아나없어요 아나없어 아나없어요 오케오케오케 다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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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찌강 나왔거든 파찌 보고가라 자리야 뭐해 오버워치 월드컵입니다 저 오버워치 월드컵은 하나도 안됐어 야 이거 발사 율슈 라인만 율슈 자르고 아 뒤에 라인 피반 리퍼님 잠깐만요 뽕뽕 힐을 힐 못드려 뒤에 원숭이 있어요 상대 리퍼 망령화 없고 원숭이 힐 안들어가요 상대 원숭이 수면증 빠졌고 나이스 나이스 오 빌빈다 가자 가자 다 잘라 화물 3명 얘들아 야 우리 빼봐 빼봐 3명 화물 3명 딜러들 얼른 붙어요 힐러가 앞으로 갈테니까 뭉치지 뭐 나 일단 2층으로 가있을게 아 동성 있겄어 돼지 분수 있을거에요 아 돼지 분수 안가졌어 어 그래요 아니 저한테 지금 화영부터 나 못가졌어 어 트레이스 나왔다 원숭이 빼고 트레이스 나왔어요 트레이스 다운 아 트레이스 잘랐는데 와우 나 아나보는 줄 알아 아 와 우리 힐러들 다 죽는다 하핳 개머리 개머리 여기에 뭉쳐 나 차살할게 오케이 어 오오오오오오오 우린 유함을 움직여야돼 참 포종목 원시의 분노 나 화낼수 있어 나 화낼수 있어 뽕 90퍼 뽕 나 지금 존나 화나거든 이걸로 한번 들어가야래 자 이거 탑 블레이드가 좀 아 뽕 99퍼 야 나노소갱이 준것 같은데 꽁 찼어요. 나노 성향 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벽 깨야 될 것 같아. 어 돼지보색까지 리퍼 뒤에 리퍼 따 어 비트 좋았다 뒤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야 너 폭도 없었잖아 나 좀 더 한 번이야? 미쳤네 어 그래 자리야 낙스야 어 미안해 오 깔끔하다 리퍼 위에 리퍼 위에 내가 화물 밀고 가고 있어 화물 좀 밀고 쓰지 야 아나필 아나필 으으 도망갈래 으핳하핳 잘못보신거니 상대 자리야 궁 없고 왼쪽에 루시오 화물에 루시오 화물 루시오 화물 루시오 화물 루시오 상대 뽕 받고 누구 온다 리퍼 뽕 리퍼 뽕 나이스 뒤에 나도 힐을 못 넣어 아하하 뽕뽕 80% 상대 뽕 없어요 뽕 없고 비트 없어요 뽕비트 없어요 이거 나노 리퍼 석양 조심 정면 석양 뺐어 자 리퍼 커넥스 리퍼 커넥스 달려요! 화물에 루슈 화물에 루슈 우리 리퍼 뭐 하시나요? 못 잡은 거 같은데 아 일부러 딜레이 아 일부러 딜레이 오케 오케 리스포 거 이제 파츠 보고 가세요? 파츠 안 보고 가면 신고? 오케 오케 지금 나갈게요 그럼 아 아파 파츠 보고 가 구멍 떨궜는데 신추도 안 돼있어? 그니까 어? 아 나 봤지? 뭘 알아봤지? 알아봤지 처음 봤어 아 이거 매크리가 지렸지 아 맛있쩡 여기서? 이거 매크리지 어? 아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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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어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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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거 아닙니까 이거? 어? 근데 난 귀명 낙사 시켰는데 왜 안 나오지? 메크리 받지 아니? 메크리가 세명 잡았는데 근데 눈쟁이니까 친초 받아줘요 저번에 우리 만났을 때 이기면 친초 받아준다 했는데 아 그래요? 왜이리 많이 봐 디바 누구 받아야 돼? 근데 졌어 받아줘 그래서 우리 둘이 빠이빠이함 이기면 지쳐받아준대